안녕하세요 제스 맘 장성숙 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얘네들이 소식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리고 여기 뒤집어 봤지요 이렇게 아 근데 얘는 싹이 아니 뭐지 싹이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싹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얘 지금 뚫고 올라오느라고 용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소식이 없어요 아 요기 아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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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까맣게 하얗게 하얗게 보이네요 아 그 다음에 요쪽 거 어떻게 됐나 볼까 어제 움 튼 게 있었는데 오 어제보다 선명하게 보이죠 내일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어